1.2.1 1.2.1 와... 들어간다 저거 들어간다 와... 농구 재밌다! 크로스맨! 이제 천희 선수랑 상대하게 됐는데 그동안 1대1 해왔던 걸 오늘 쭉 봐왔잖아요 혹시 어떻게 상대하겠다라는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? 천희 선수랑 많이 붙어봤어요 결승전 가면 항상 볼케이노랑 하는데 포지션이 또 겹쳐가지고 많이 붙어봤는데 팔다리가 거의 거미처럼 길고 타점도 너무 높아가지고 항상 막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죽게 살기로 제 장점 살려서 디지컬적인 부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 않고 그냥 쑥쑥쑥 오셨어요 마지막 상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결승전을 많이 본 상대여서 많이 상대를 해봤는데 제 기억보다 더 빠르고 긴장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략 같은 거 있으세요? 전략은 하던 대로 수비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는 것만 긴장이 되는 것만 긴장이 되는 것만 요즘은 왜! 아무말인가! 하하하 짜하면 되나? 아 근데 five 어 원 쿠션입니다 1, 2, 3, 4 1, 2, 3 결승전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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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브 오케이! 자 2대 0 와우! 슛 좋은데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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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! 와우! 오우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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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수비 공격 다 장난 아닙니다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와우 아 잘 되고 있어요 힘이 세네요 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고 아까 선수랑 한게 체력이 안 달라요 와 타이밍 와우 와우 자 3대1 첫 스테이 빨라서 수비에 조금 신겼으면 될 것 같아요 5초 5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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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잘하세요 네 와우 자, 게임포인 자, 게임포인 자, 게임포인 생각한대로 잘 흘러갔어요 네, 근데 아직 수리할 때 힘이 워낙 세다보니까 그 말고는 네, 잘 되고 나왔습니다 휠 오우 오우 보고 싶어, 눌렀어 룸이 가디가 눌렀어 인정, 인정, 인정 1대 0 자 1대 0 와 숲도 좋고 멋있어 멋있어 오오 들어와 1대 0 와우 와우 진짜 타이머 버스 2점 타이머 버스 2점 세력은 좀 어떠세요? 슬슬 힘들어질라구요 조금 더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선경이 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거죠 그죠 아무래도 이기가 오면 기세가 오르니까 최대한 이번 판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 2대 0 1대 0 1대 0 됐다 이거 됐다 와우 야이 씨, 야이 씨 화난다, 화나 진짜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! 좋아, 좋아, 좋아. 승부를 거네요, 승부를 걸어요. 네, 어쩔 수 없어. 늘면 끝나는 거예요. 작전 성공! 기회, 기회. 기회할 수 있어!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야, 엿자식에다가. 웨이드, 웨이드. 오, 파, 파, 이. 아웃! 아웃! 부티패스! 부티패스! 아웃! 아깝다! swiftly, 춰. 아웃임! 아쉽지만, 하겠습니다, 바로. 바로, 화이팅. 안 돼, 안 돼. 와 굿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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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승자는 연세대학교 천희 선수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천재 아니세요? 아니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얼굴이지 얼굴이 안좋으시다고요? 정성조만 하시게 하겠습니까? 자 그리고 준우승 성균관대 프렌즈 김정빈 선수 축하드립니다 너무 힘 안들게 농구하는 스타일이고 힘들게 농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너무 오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앞에 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계상생يعint 저번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